3번용 단어, 단어 테스트입니다. You'll applause the blank on the speaker. Applause. 박수, 갈채 이러한 편이죠. 갈채를 보내면 연설자가 반응을 보일 것이다, 반응하다라고 하는 단어. React. She was a blank by the nears of her sons, Alice. The nears of her sons, Alice. 그녀의 아들의 질병의 뉴스, 질병의 소식, 즉, 아들이 아프다고 하는 소식, 바로 그것을 듣고 그녀가 마음이 몹시 흔들렸다, 동요했다, 흔들리게 하다, 동요시키다. 어떤 단어? I have left a matter entirely for my blank. Leave라고 하는 단어는 떠나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남기다, 어떠어떤 상태에 두다, 이러한 뜻도 있죠. Entirely, 전적으로, 나는 그 문제를 전적으로, 나의 대리인에게 이름했다, 남겨두었다. 대리인, agent. The blank cost was less than we had expected. 어떠어떤 비용은, 어떤 비용? 실제 비용은, less than, 뭐 뭐 이하. 우리가 예상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었다. 실제 비용, 실제 actual I want to be your great blank. 나는 위대한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 영화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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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배우